트라핑클레 저주받은 신점 찾으세요 이거는 뭐 진행 하다보면 나오겠죠 일단은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다보면 내 시체 저거 유리 지켜 날 지켜라 복구 완료 여기 아니면은 다른 여섯 개나 있을 싸르 으으으으으으으의 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 으어어어윽 어어어 책이다 여기다 순간적으로 죽을뻔 했지만 라메센의 책을 손에 넣었습니다 멕하니져? 이거 눌러지진 않네요 알코에게 가서 대화를 나누세요 어 성호가 사라진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아 나 성호 또 부활시켜야 되네 알코님 부 어 능력 치진건가 보다 이거 받은거죠 지금 다섯개나 줬네? 와 대박 대단한 아저씨네 어 80%란 말야? 460인데? 스켈레톤 380인데 와 진짜 적들 강하네 이제 레벨업을 해야겠다 다음 다음반 진행할땐 레벨업을 해놔야겠네요 뭐야 뭐 일로 못가? 뭐야? 아 왜 좀 뚫어놔도 되잖아 여기는 저게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져마 레벨 다 뒤져야되잖아 저런데 넣어놓으면은 레벨업이 그렇게 안 긴가보다 그쵸? 저기 입구쪽에 있는거 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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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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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네 저거 뭐야 저거 와 뭐야 뱀이죠 뱀? 주황색 와 성호가 얼려버렸어요 카운슬 멤버 성호 성호야 시체는 남겨야된다 얘기했어? 성호 시체는 있어야돼? 살릴려면? 나 갖고싶었는데 용기가 안납니다 용기를 줘! 오오 번개번개 나의 번개공격으로 성호의 얼음과 내 번개로 스턴 스킨이고 나발이고 그냥 써버렸구요 왔다 나왔다 raus다 어 나자자자자 불은 안 사라지네요? 케인에게 칼림의 유골들에 대해 물어보지 아 뭐야 이..어우 여러 명이 있구나 이거 이건가 이게 정신 지배 장치인가 보네 우리 성호 쳐맞고 있니? 성호야 활력포션 줬다 내가 케인한테 가라는데? 어 이거구나 매우 빠른 공속이래요 별로 안 쓰네요 제가 낀게 더 쓰네요 너무 좋은거 끼고 있었네 나 아 비빌 바가 아니죠 네 이 고대인의 서약에 비빌 아이템이 아니죠 아 뭐야 일단 돌아갑니다 케인 할아버지 딱 기다려요 팔면 안되겠지? 아이템 거래가 안되네 아예 딱히다 이거 합체시키는거일거 아니야 그거 설명해주려는거지 합체시킨 다음에 그 정신 지배 장치 부수라는 얘기였습니다 엄청 길게 하네요 아 이제 합체좀 해볼까요? 얼마나 쎄까 오 1에서 40 데미지 추고 별로 안 쓴데요? 어이 별로 안 쓴거 같은데? 잠깐만요 세면은 이거 좀 쓰고 싶은데요 우린 이미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저흰 이미 학습했잖아요 코라드릭 스태프 사라진거 여기다가 지팡이 넣었나보네요 이 윗부분이 비슷하게 생겼죠? 탈라자의 방 오 오 뭐야 내 지팡이는? 이거 사라졌잖아요 근데 굳이 남겨둘 값어치가 있는 무기인가 이게 좀 휘둘러보고 싶긴 한데 딱 돼 아무나와 자 이리와봐 오오 모르겠는데 좋은건가 공석을 좀 봐야될거 같은데 완두도 매우 빠름이거든요 근데 이건 50%가 추가된 매우 빠름이죠 어 더 빠르네 훨씬 빠르네 이러면은 못 놓치는데 이러면 못 있는데 그것도 올려주기 때문에 공격등급도 우와 빨라 빨라 와 빨라 빨라 완두보다 훨씬 빠르다 완두도 매우 빠름인데 좋다 이거 와 겁나 빨라 아 나 이거 잃고 싶지 않은데 이 프레일 아 이 프레일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프레일로 노가다 하고 싶기 때문에 빨리 문을 열래요 근데 이거 써도 남을 남지 않겠죠? 왜냐면은 스태프가 사라졌으니까 남은 것도 애매해질거 같기도 하고 여태까지 남았던 적이 없잖아요 뭔가 좋은거 있으면 좀 남겨주지 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끝내고 트라 빙커를 이걸로 많이 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레벨업을 좀 해서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격등급이 500인데 80%로 맞잖아요 근데 우리 해골은 380입니다 공격등급이 굉장히 이제 못 맞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레벨업을 하고 와야 될 거 같네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뵈요 도바